3.6 서울병원 안녕하세요. 3.6 서울병원에서 소아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학과 과장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언어장애의 원인별 특징과 어떠한 경우에 언어발달 지연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언어장애란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말, 글 또는 몸짓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의 장애를 말합니다. 우선 소아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면 옹아리를 하게 되고 생후 12개월이 되면 첫 단어를 말하게 되는데 대부분 의미 있는 엄마, 아빠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18개월이 되면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24개월이 되면 두 단어를 연결시켜 간단한 문장을 만들고 단어는 약 200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만 3세가 되면 자신의 이름, 나이, 성별을 말할 수 있고 세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언어장애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단순 언어장애, 자폐장애와 동반된 언어장애, 지적장애와 동반된 언어장애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언어장애는 지능, 신경학적 손상, 성력의 손상 없이 언어발달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 언어장애의 경우 첫 낱말이 2세경에 시작되며 평균적으로 3세경의 문장을 말합니다. 말의 발달 순서는 일반 아동과 같습니다. 단순 언어장애의 경우는 치료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높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폐장애란 사회성 결핍, 언어장애, 특이한 반복적인 행동 및 동일성에 대한 집착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입니다. 자폐아동의 경우 영아기 때부터 부모의 목소리나 말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며 옹알이의 형태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화가 되지 않은 한묵증을 보이기도 하고 전에 들은 낱말이나 문장을 의도나 의미 없이 반복하는 현상인 반향어를 보이기도 합니다. 고기능 자폐장애의 경우에는 화용언어의 결함이 있어 주제와 상관없는 지나친 질문을 하거나 대화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손한 표현이나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 등의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동반된 언어장애는 언어발달의 순서는 일반 아동과 유사하나 언어발달의 속도가 느린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증을 가진 자폐아동보다는 언어의 이해도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언어발달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생후 3개월까지 웃지 않거나 7개월까지 옹알이를 하지 않을 때 18개월까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밖에 되지 않을 때 2세까지 두 단어 연결을 못하거나 말할 수 있는 단어가 50개 미만일 때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료 및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어장애가 학년기 이후에도 계속되면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면 적절한 시기에 평가를 하여 필요한 경우 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어치료를 시작하였다면 발달의 과정 및 속도와 예우를 알기 위해 연속적이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